Q퀴즈 첫 번째 문제 주세요. 내가 뭐 잘못했나? 니 혹시 내 미워졌나? 떠나려는 거 아니지 애니? 이런 일 절대로 없을 거라고 믿는디. 아, 박하엽이. 박하엽이? 그런 일은. 조작! 우아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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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말은 어떻게 알아? 커버했는데? 커버했어! 커버했었어!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알아? 여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외국인에다가 사투리 문제인데 얘가 제일 먼저 맞았어. 빅빅장! 진짜 대단하다. 사투리를 잘 알아듣네. 사투리 너무 좋아해서. 계속 이어서.